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자기 수고하자! 자! 자기 수고하자! 집사죠! 아직 시간 남아요! 이준호! 너를 기다려왔다! 이준호! 너를 기다려왔다! 그래! 나와라! 이라고! 그래! 나와라! 이라고! 아아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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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큰 해! 아! 완전 큰 해! 아! 좋아 좋아! 야! MC 일로와서 승자 조명 좀 시켜봐! 일로오세요! 주먹승! 주먹승! 아니! 지혜요! 사람이 아크로버티를 써야지! 여기서 지인 사람은 굉장히 쿨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쫌생이! 여러분! 정말 쿨한 투팸 보여줍시다! 30초 됐구요! 30초 받고! 코끼리 다듬파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진짜 제대로 겁시다! 장애물 하죠! 장애물! 장애물을 겁시다! 장애물! 모두 장애물이 되어있어요! 자! 어떤 장애물이든 좋습니다! 좀 신선한거 봤습니다! 좋습니다! 항찬선 좋아요! 너 다쳐! 항찬선 좋아요! Gr że b 45 Uhr kahduć lekarza 1 2 3 4 4 5 컴온! 예 컴온! 다시 up! hormones 어허허헤하 아냐 오르허허허헌 유 len 야 이 사기꾸나 야 누가 봐서 사기다 이거 잠깐만 베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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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야한 코스 베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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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상관없습니다 반칙하지마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가 아니에요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이게 야 야 야 야 야 야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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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버 반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강우 형 모든 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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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아 아까 전에 굉장히 쿨한 남자로 쿨했는데 쿨했는데 이제 또 좀 쫌생이만 쫌생이 미안해 아 미안해 마지막으로 시청자 피디 분과 이제 시청자 제작단과 스태프분들이 뽑은 분들이 계시죠 홈은 최악의 남자와 또 최고의 남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하나만 제안할게요 정말 아이스크림 먹은 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인정해져요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죽고 잠깐만 제일 꼴찌 꼴찌 어 찌질한 오븐 형이 형이 형 왜 뒤로가 일단 후벙 내겠습니다 옥채견 그 다음에 대구 할아버지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피디님께서 발표를 다시 해주셔야 되니까 시청자 피디님 나와주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자 제작단이 선정한 최고의 쿨한 남자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반영이 점수됩니다 아 이건 쿨한 남자 아니고 따뜻한 남자입니다 아 따뜻한 남자 시청자 제작단이 선정한 최고의 쿨한 남자 1위는 최고의 쿨한 남자 1위는 야 뺏으면 돼 야 빨리 놀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나 진짜 없어 보인다 그래 그래 시작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엉 아 뜨거워 아 뜨거워 ix이 아ほ어 아흐 아흐 ㅇㅃ 아 ф이 아흐 엠씨로서 가장 화상특보였던 찬성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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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수 없는가 찬성씨 축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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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하지마 자 그러면 반대로 전혀 풀하지 못했던 최악의 투표현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악의 투표현 지금 들고 있는 세균형인가요? 지금 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좀 티가 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캐릭터가 캐릭터라 그런지 너무 쏘셨던 빠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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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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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좋아요 이유가 뭐야 너무 좋아요 이 부리가 너무 좋고요 이 부리가 너무 좋고요 이 부리가 너무 좋고요 이 부리가 이끌어서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갑시다 자 쿨하지 못한 준수 쿨할 쿨해요 자 이 배는 뭐죠? 이게 설아났습니다 얼음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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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야 자 빨리 갈게요 야 저기요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누가 정했어요 벌칙 나 주위에 떨지 않았어 여기 앉으라 그래 리버즈 3회 쿨하지 못한 남자 준수의 벌칙 승이 있겠습니다 상 shove 내 손이 식는다 아 야 아 야 아 잠깐만 아 야 우우욱 아 considered 할아버지 집에 갈게요 아 할아버지 집에 갈게요 큰애 ór 料 illnesses 병사 bestimmtromagnet isti 이승 자 지금 끝이 자 지금 끝이 크로스모스의 전주였습니다 자 지금 끝이 자 지금 끝이